자, 제목은 재량행위와 개송행위의 구별과 입업심사 방식입니다. 지금 여기는 논리맥락부터 한번 잡아 봅니다. 논리맥락, 즉 우리 총론 배우고 있죠? 그 중에 일반 행정작용법을 배웁니다. 일반 행정작용법 중에서 개별적 구체적 교육인 행정행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행위의 종류가 조금 이따 나올 것인데 그리고 행정행위의 성질 같은 게 시험에서 나오는데 행정행위의 성질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때 행정행위의 성질이 재량행위인 경우도 있고 기속행위인 경우도 있어요. 양자를 구분하는 시력은 입업심사 방식이 달라진다. 자, 여기서 논리맥락 다시 한번 나오네요. 논리맥락은 뭡니까? 입업심사 방식은 소속요건 중에서 본안 판단의 문제다. 본안 판단에서 본안 판단에서 일정한 행정행위, 처분의 유법안지를 심사하는 방식이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일 때와 기속행위일 때 달라진다는 겁니다.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구별교준 법규, 분야, 행위 3단계 키워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법심사 방식 본안 판단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논리맥락 잡습니다. 본안 판단에서 재량행위일 때는 제한적 심사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할 수 없어요. 그 이유 이런 것을 기본강의에서 배우는 건데 재량행위는 공익적 판단을 위해서 행정청에 부여한 입법자가 부여한 권한입니다. 이런 공익 판단은요 공익적 판단은 법원을 할 수 없어요. 행정법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익 판단에 따른 공익 판단에 따른 행정청의 판단에 대해서 법원은요 독자적 결론을 도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익 판단을 법원을 하면 안되니까 상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다만 재량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재량일탈남용의 기준은 법사일모플 키워드 기억하십니다.